아침부터 신났지? 아이고 상쾌 아침 운동하는 거야 유다야 아빠 왔다 사장님 왜 그래? 이젠 박수도 안 쳐요 유정 왜 그래? 왜 찡그려 아빠가 와서 박수도 안 쳐요 에휴 유다 머리 지저분하다 응 내가 뭐라고 하니? 유다야 300일 축하해 축하해 양말 봐 양말이 너무 귀여운 거 아닙니까? 루다씨? 양말이 너무 귀여운 거 아니에요? 카메라 보면 너무 좋아해 끈 같은 거 갖고 오는 거 엄청 좋아해요 하지만 아빠가 더 좋지? 아빠 밥 먹으러 가야 돼 루다야 비교해 줄래? 고마워 놔줘 놔줄래? 안녕 안녕 볶음밥을 해 먹을 겁니다 뭐야? 치즈 얹어 먹는다며 치즈 얹어 먹는다며 분유로 찍고 있어 루다 분유로 이게 제일 안정하고 텐터가 좋은데 하하하하하 이거는 엽기떡볶이 국물 남은 거에 베이컨에서 민재가 비벼준 건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루다야 아빠 먹을 동안 잘 구경하고 있어? 하하하 맛있게 먹겠습니다 신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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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어 이제 낮잠을 재울 시간이라서 이렇게 눕혀 놓는데 바로 자진 않아요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 루다 요즘에 아직도 아기띠하고 재우냐 이러시는데 빨리 재워야 될 때, 외출했을 때, 손님이 왔을 때 이럴 때만 아기띠를 재우고 평소엔 이렇게 눕혀 재우려고 해요 근데 바로 안 자죠 이렇게 일어나고 장난친다고 엄마한테 오고 그래요 정말 피곤한 날은 이렇게 놀다가 5분, 10분 만에 자기도 하고 오래 걸리는 날은 1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그래요 루다야, 자야지 정말 피곤할 때는 루다가 스스로 기어들어가서 누워서 뒹굴뒹굴하다가 자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막 저랑 장난치느라 술 가리기 막 이렇게 이 밑으로 저 봤다가 깍둑놀이처럼 막 이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저랑 둘이 있는 날은 괜찮아요 근데 누가 있을 때는 이렇게 문쪽으로 가서 계속 두드리거나 나가려고 막 시도를 해요 저랑 있을 땐 안 그러거든요 그래서 손님이 있는 날은 아기띠로 재우는 거예요 이리 와, 자자 루다야, 양말 미끄럽지? 바닥에 고무처리 돼 있어도 미끄러운가 보더라고요 자, 루다야의 300일 케이크를 가지러 가고 있습니다 한번 가볼게요 아, 여긴가 봐요 자기가 엄청 예쁘네요 감사합니다 귀엽다 감사합니다 사오고 나왔습니다 가시죠 일어났어 방구는 왜 껴 흐다야, 이유식 먹어야지 맘마 엄마한테 올 거야 맘마 먹으러 나갈까? 잘 잤어? 루다야 아빠가 케이크 사왔어 짜자잔 루다야, 이게 뭐야? 아, 만지고 싶어 루다 아직 못 먹어 엄마 아빠가 먹을게 엄마 아빠가 키우느라 고생했으니까 엄마 아빠가 먹을게 표정 봐 엄마 아따 오늘 거는 뭐야? 한우 미역 진밥 이제 루다가 이제 좀 인생 짬이 좀 있어서 진밥을 먹습니다 아이고, 잘 먹는다 우리 루다의 시그니처 애교 다시 한번 그치 아이고, 귀여움 꼭꼭 씹어 먹어야지 백번 암암암암암암암 그렇지 암암암암암 응, 그렇지 이거는 밥알이 굵기 때문에 꼭꼭 씹어 먹어야 돼 봐봐 루다, 아빠 봐봐 암암암암암암암암암암 아니, 아빠 주라는 게 아니라 암암암암암암암암암암 해봐 한번 응, 암암암암암암암 그치, 다시 암암암암암암암암암암암암 아이고, 잘해요 아이고, 잘해요 루다, 애교 표정 그렇지 잘했어 맛있게 먹자 그걸 너가 조이면 조일수록 아빠보곤 쫄려와 어묵 이놈 그 입에 두면 안 돼, 이놈 이러다 여기 봐봐 하면 안 돼 입에 두면 안 돼 네 택배 온다기 제일 좋아 모자 두개야? 하나 소 소우랑 같이 주문했거든 소우도 한 달 해가지고 루다 아 이름도 써있어? 응 아 예뻐라 귀여워 아이고 예뻐라 귀엽다는거 좋아 얘 안다 예쁘다 소리 아이고 예뻐요 이렇게도 묶을 수 있고 아 귀여워 예쁜 애기 누구야? 아이 귀여워 귀여워 아 너무 귀여워 안녕하세요 루팡님들 안녕하세요 루다 모자 썼어요 루다 루다예요 예쁘다 안녕 이거 너무 썸네일 각이다 케이크랑 들고 있으면 딱겠다 응 루다야 너 이거 쓰는 녀석 진짜 해야돼 이거 엄마가 가진다 루다 모자 엄마가 가진다 쏙 응 웃어 웃어 웃겨? 엄마가 웃겨? 표정 왜 그래 표정 봐 서있는 것도 웃겨 엄마가 가진다 엄마가 가진다 이거 루다 안 쓰면 엄마가 가진다 루다가 안 쓰니까 엄마가 하잖아 쇼 쇼 쇼 아이고 예뻐 아이고 예뻐 아이고 예뻐 아이구이 야 엄마가 이거 신경이야 자 이제 세팅을 시작해볼까 자 드디어 설치가 끝났습니다 자 이런 모습으로 나와요 약간 이제 주변에 이렇게 정돈되지 않은 게 보이기 때문에 좀 이상해 보일 수 있어도 사진 찍으면 또 다르게 나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인공 와주세요 짠 짠 짠 아이고 요정이 왔네 앉아볼까요? 한번 찍어봅시다 지금 떡봉이 먹힐까요? 과연? 빨리 찍으세요 엄마 아빠는 동영상 찍을게요 아이고 이뻐요 아이고 이뻐요 떡봉이 들고 있는 떡봉의 요정이에요 떡봉도 한입 드시고 엄마 봐봐 향기 맞는거 같아 떡봉 먹는게 좋을거 같은데 루사야 오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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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저는 루다 촬영을 위해서 동영상 그만 찍겠습니다 사진은 사진은 민정이 인스타에서 확인해주세요 촬영하느라 고생했어 루다야 Northaja 날씨가esch yields 오잉 죽어쌍 iseen 동영상 일어났어예 어잉 근데 밖에 지금 서운거 같아 서운 은아 자 300개 축하케익이 마련됐어요 박수 안녕!